에스프레소 한잔 하시게. 누구세요? 아니, 유생들이 학문에 열중 중인데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? 그냥 떠들지 말고 지나가시오. 장사도 안 되는데. 아니, 이렇게 지나가죠, 그냥. 모든 유행의 선두에 있는 사람입니다. 곳곳에 유산들이 이렇게 딱 잘 보존돼 있구나. 명령동 자체가 방법 아니네. 어머, 세상에 벚꽃이 만개했다, 벌써. 너무 예쁘죠? 안녕, 친구야. 어, 개나리, 개나리. 지금 한 시간 지났어. 어떡하려고 그래. 이 약사인동 한 거 너무 좋아. 이거 균형 계세요, 근데. 약, 약 먹어, 약. 안 예뻐요? 호르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. 하나하나 다 꺼죽힙니다. 끝난 데까지 절어지네. 완전 저기서 툭 떨어져. 그러면 여기는 파지티브, 여기는 네거티브. 가자. 이거 뭡니까, 이거 단독인데. 나무가, 우와 진짜 멋있다. 이건 완전 작품인데. 너무 예쁘다. 저거 같이. 어, 정가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. 결제한지 얼마 전 됐는데요? 저번 주말에 사귀었는데. 그러면. 그럼 나가야 되는데.